안녕하세요. 방송댄스 기반 수업을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방송댄스 기반은 대학생, 직장인 등 취미로 춤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댄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하의 스테이지나 일정료 업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뒷밤 향기에도 취하고 밑으로 1, 2, 3, 4 위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5, 6, 7 어깨 오른쪽에 왼쪽 1, 1, 2 밑으로 돌리면서 3, 4 4 하고 왼손 5, 6, 7, 8 이때 예쁜 손 아시죠? 예쁜 손? 뭔지 아시죠? 8, 1, 2, 3, 4, 5 5 손 돌리고 밑으로 쭉 예쁘게 꽃받침 6, 7, 7, 그 다음 뒤로 손등 8, OK? 1, 2, 뒤로, 위로 쭉, 3, 4, 골반 오른쪽으로 들고, 8, 밑으로, 다음으로, 그 다음에 손이 앞으로 펼치면서 머리 뒤로 돌릴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밑으로, 짠! 그 다음에 홀로 앞에서 한 번 잡고, 앞으로 1, 2, 3, 4, 그 다음에 앞으로, 짠! 고개, 고개, 그 다음에 5, 6, 7, 한 바퀴 돌리고, 옆으로, 8,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and, 2, and, 그 다음에 앞으로, 3, 4, and, 모았죠? 또 손가락, 하나씩 돌리고, 옆으로, 오른쪽, 짠! 이게 8이에요. 그 다음에, 1, 2, 돌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면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하나, 둘, 예쁘게 꽃받침, 그 다음에, 오른쪽, 1, 2, 위로, 업, 업, 다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예쁜 손, 다시 예쁜 손, 예쁜 손, 예쁜 손 등장해서, 옆으로 두 바퀴 돌리고, 위로, 짠! 스트레칭! 재미있게 배워보셨나요? 방송댄스 기반은 대학생, 직장인 등, 취미로 춤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댄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들 저에게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매주 수요일 날, 백혜진입니다. 수요일 날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